도양생명 설명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이에요. 빨리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피곤하시니까 소외감 통원비 한도, 횟수 제한 없이 60만원, 항암방사소 약물치료비도 기갑 포함해서 최대 1500만원, 기갑은 원래 없었나요? 기갑 있어서 5000만원, 인공관절 치안술 최대 1000만원, 재정안전질환 특이 아니죠? 60세까지. 그래서 질병후장애 받으면 계속 매달 나오는거 생활자금. 암 진단비 보험금 파격적인 인하가 됐어요. 13% 보험료 한번 비교해드릴거구요. 우대플랜도 있어요. 의무부가 해제가 됐고 단기간 집중계약 3개월 이내에 똑같은 남부 가입하는 것도 폐지가 되었다. 자 암종별 발생 보면은 역시 갑상소함이 1위, 폐암, 대장암, 위암 이렇게 있죠? 여러가지. 그 다음에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비수도권은 충남이 9만, 부산이 4만, 경북 이렇게 계속 내려간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나 디스크, 암, 지방에 의사가 없어서 매주 7시간 차 몰고 서울에 왕복하구요. 그래서 소외감이나 일반암, 암통원비 80만원. 요즘에는 검사받으면 그 옆에서 월세를 월세내면서 한달 두달 차요. 지방 갔다가 뭐 KTX비나 점식값이나 밥값이 더 많이 드니까. 이제 소외감 통원비가 회수제약 없이 6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거. 그래서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동양은 일반암, 소외감 이렇게 해서 한도도 높고 통원비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통원비 준비 보험료도 매우 저렴하게 타사보다 저렴하다는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기타피부암, 갑상소암 포함해서 방사선 항암치료비도 나왔습니다. 자 방사선도 1500만원까지 올라가고 일반암 5첨, 소외감도 1500만원. 하지만 보험료가 타사대비 매우 저렴하고 한도도 올라갔다는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계약도 보험료가 저렴하고 항암 방사선도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요런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공주님 유병자 통합본 바로 보장, 남면까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인공관절, 인공관절 치환술도 재정 이런 부분들 되구요. 일단은 재정악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전에 공주님 유병자 통합본 바로 보장, 어디 남면 하나 손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치환술도 요렇게 해서 수술회당 1000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고관절. 후유장에 나오면 20%형 나오거나 50%형 나와도 매우 50만원. 그래서 모두 다 생활자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그래서 주계약 100만원, 사망보험금이죠. 인공관절 1000만원, 재정안정지원, 20%는 총 3천만원, 50만원씩 60회, 50%는 6천만원, 80%는 이적 4천만원. 80% 50% 나오기엔 좀 쉽지는 않죠. 20%는 좀 나올 수 있어요. 인공관절 하면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구요. 보험료 예시는 보험료가 좀 비싸긴 하네요. 다 넣어도. 인공관절 치환술. 근데 재정안정 이런거는 보험료가 20%가 좀 보험료가 세긴 하네요. 근데 50%나 80%도 왜 이렇게 비싸요. 보장받기 힘든데.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은 질병 56%구요. 사고가 32%. 수천장장애. 장애 분류표.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다리에 3대 관절 중에 관절의 하나가 기능에 심한 장애가 남았을 때 20%가 나와요. 그럼 30분 이상. 지금 보시면 편한 보행이 힘들어진 액세선 검사 및 진단 후에는 인공관절을 받구요. 양쪽. 그럼 40%죠. 인공관절 양쪽 2천만원씩. 천만원 2개. 수수 후에 장애 판정받으면 월 50만원씩 60회. 3천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암진단비. 보험료가 더 내려갑니다. 약 13%가 보험료가 내려갔어요. 암진단비는 저렴한 데가 신한생명이나 한화생명. 농협 손해보험인데요. 내일 한번 13% 내려가는데 얼마나 저렴한지 비교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신한처럼 삭감은 없음용이 있죠. 그래서 90일 면책기간 지나면 바로 100% 보장이 되는 삭감 없음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사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진단비 받은건 대장전망내암.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 동양생명은 암진단비 티약에서 대장전망내암. C코드는 일반암 기준으로 해줍니다. C코드는 다 모든 보험회사가 일반암으로 해주고요. D코드가 유사암으로 나와요. 이 D코드도 대장전망내암이 D코드가 일반암으로 나와야 대박이죠. KB손해보험은 D코드든 C코드든 다 나옵니다. 일반암에서. 보장보험이 넓은 당사 암진단비 18% 저렴해졌다. 그래서 4월달에 암진단비 가입하신 분들은 철회하고 동양생명으로 다시 준비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의무 부과 없이도 암내심 통원비, 기타 부정매, 혈증종해, 질병수습비 150, 상급병원 200, 합사해서 350, 엠대수습비까지 사망보험금이나 여러개 연계조건 없이 모든 특약을 넣을 수가 있다. 네. 그래서 비포. 그전에는 3개월 이내에 3건 4건 가입이 3개월 이내에 됐으며 가입이 안 됐어요. 지금은 집중 가입해도 유사함, 유사담보 가입이력 상관없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원래 집중 가입해서도 가입해줘야 돼요. 우리 회사만 손해율 없으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야. 근데 집중해서 가입한 사람들은 꼭 보험사기나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3, 4개 중복해서 가입하다 보니까 그런 거 페널티를 도양생명이 만들었다가 4월 중순부터 집중 가입을 없앴습니다. 넘어갈게요. 질병수수비 150만원 가입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질병수수비 상급종합병원 수수시에 200만원 합이 350만원까지 이거 2월 달부터 생겼죠. 그래서 쭉 똑같이 갈 예정입니다. 내가 만드는 어린이보험 후천선장애 20%, 50%, 80% 똑같이 나오고요. 성인처럼 소득보상 2080 플랜으로 질병, 상해제해 이런 소득도 후유장에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이렇게 해서 후유장에 20%, 50%, 80% 이렇게 나오고요. 인공관절도 어린이보험에서 인공관절을 왜 가입해? 근데 이건 왜 넣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공관절 솔직히 맞지는 않아요. 내가 만드는 보장보험 어린이 말고 성인보험은 뭐 그렇게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전이안도 보장이 되고 기타피부암 뇌혈관 뇌심 산정튼내 첫날부터 재정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인공관절 암통원비 상급종합병원 이 모두가 저렴하게 동양생명에서 야심차게 수호천사님 듣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가입이 된다는 거 유병자보험에서도 이런 담보 여러가지 이렇게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유병자는 기타 심장질환 I49가 천만원 표준체는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한번 쑥 그냥 훑어볼게요. 내가 만드는 간병보험이죠. 1호 등급 업계에서 제일 가장 높은 110만원 하지만 10년간 밖에 안 된다는 거 95세까지 되진 않고요. 그리고 간병인 노인장규명 등급 받으면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만드는 간병보험이죠. 제가 시설 110만원 40세 기준으로 거의 4만원 도우면 끝 업계 최고 수준의 110만원 110만원 하지만 10년간 밖에 안 되는 게 단점이죠. 95세까지 되면 제가 불티나게 판매를 하겠지만 물론 그럼 또 보험료가 비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설 100만원 제 골절이랑 시니어 수수리도 같이 넣어도 보험료가 한 5만원대로 65세 기준으로 5, 6만원대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1, 3등급 제가 시설 급여 100만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메리트가 있다. 그거 말고도 60세 이하 최대 가입 한도로 중복까지 중복 보장도 되죠. 여러가지 넣어들었고 중증침해 제가급여도 넣어들었고 시니어 수수비 그 다음에 진단비 제 골절도 모두 다 탑재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닌 기본 수들도 이제 수술 의무로 많이 하죠. 무한도전 61세까지는 질수 150 상급은 200만원 합의 350만원 350만원이랑 급여 특정 시술비 주기야 사망 모험금 넣으면 5만천원대로 20년나 90세 만기로 보험료 좀 비싸긴 하지만 350이잖아요. 그리고 40세 최대한도가 6만3천원 여기다 종수드비까지 같이 넣고 질수 100만원 재해수수드비 200만원 이렇게 넣어도 6만3천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질병수드비 무려 350만원 비갱신 종심보장 최소 보험료 수술담보 타사합사 안보입니다. 그래서 주기야 사망 모험금 질수 350 급여 특정 시술비 늦게 되면 5만천2백원으로 20년낮 90세 40세 남성으로 물론 여성이면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합니다. 무한도 무한도전 플레이 60세 가입한도가 엔대 종수드비 질병수드비와 상급종합수드비 350 질수 1종 42 40 3종 300 4종 1000 5종 2천만원 엔대 수수드비도 가입이 되구요 제1수드비 200만원 1호종 제1수드비 그 외에 특정급여 이거 다 넣으면 정말 수수비 끝판왕 정말 좋아요 하지만 보험료가 8-9만원 나온다 수수비에 8-9만원 때려받는건 약간 좀 무모한 짓이지 않을까 네 건강함이 할인받고 건강보험도 전환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 사망보험 컨셉은 종신보험에 대해서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구요 네 그리고 단기나 종신보험 특히 올해 유지할수록 내가 만드는 종신보험이죠 그래서 황금률도 타사대비 높다라는거 알고 계시면 좋을거같아요 166% 10년에 100% 단기나 종신은 7년 납입하면 몇 프로냐 122.6%가 나온다 7년 납 또 카드납도 되니까 동양은 타사는 카드납 거의 안됩니다 단기나 종신보험으로 하셔도 매우 큰 경쟁력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나 종신보험 네 카드납 되죠 그리고 월보험료 7년 그리고 7년에 유지해서 해지해도 99점 거의 100% 정도 3년 거치해두면 124% 카드납 집 된다 푸보이나 D집이나 딴 데도 몇군데 되겠지만 7년으로 하면 124% 간편심사는 1%가 더 내려간 123%까지 가입이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카드납 되고 업계 체제보험료 사망보험료도 높고 10년 황금율이 124% 그래서 목돈만 늘기 그래서 천만원 블랙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 플랜하면 이렇게 98만원 납입하면 7년 납입하고 10년에 거치하면 10년에 비가세 충분히 이자소급세 감면 받으면서 1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죠 자녀율을 위한 최고 선물로 이렇게 준비하셔도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피보험자 변경을 위한 세대 그래서 아빠와 아들 2세대에 거쳐서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